지금 급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해야 될 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바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인단에서 할지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의 증거물을 보관한 관련자를 빨리 검찰에 고소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즉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당일 법원이 삭제한 사진 및 사진기의 SD카드입니다 SD 메모리 그리고 USB 메모리를 압수해야 됩니다 메모리에도 있을 거고요 그 메모리를 메모리에 두는 게 아니라 PC로 옮기든지 PC도 포함됩니다 PC로 옮기든지 아니면 USB로 옮겼을 겁니다 PC, USB, 메모리 다 압수해야 됩니다 다 압수해서 포렌식으로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다시 살려내고 복구를 해서 배춧잎투표지 원본하고 이미지를 비교해서 확인해 가지고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분명히 다르게 나온 걸 확인해 가지고 이거를 저도 모르겠어요 감옥에 쳐놓던지 그리고 배춧잎투표지를 만약에 위조를 해놓고 진보는 혹시라도 다음에 이걸 나중에 이용해라고 하려고 감춰놨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감춰놨으면 그것도 찾아내서 빨리 국민단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혹시 틀린 내용이나 너무 제가 과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조금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체전문가님 이번 사건을 보시고 오늘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서 없으시더라도 느낌대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거 난 말이 안 나와서 내가 본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봉인 상태를 내가 봉인을 봉인한 거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봉인한 거를 그 사람들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거를 이런 봉인이 안 된 상태로 이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대법원들도 대법관님들도 이런 거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느 특정한 저기를 권력기관을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르겠네요 진짜 답답하고 내가 본 거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슈아 씨 그러면 한 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뭐가 확실히 다른지 한 번 더 정리 정돈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걸 확인을 했을 때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녹색 부분입니다 이 녹색 부분이 이쪽이 얼룩돌룩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검증 조서에 검증 조서에 사진을 집어넣을 단계부터 이걸 좀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고 엉망진창으로 조악하게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할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이미 다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검증 조서에 작성 시작 날짜는 당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시작 날짜라고만 돼 있지 이 검증 조서에 작성 완료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이 검증 조서에 완료 날짜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완료 날짜가 만약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완료를 했다고 하면 이 사진은 선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룩돌룩한 게 깔끔하게 안 보이는 사진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얼룩돌룩한 게 있습니다 윗부분 보세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녹색의 농도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 보면 본다면 모르겠는데 그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물이 다르고요 실물이 다르고 지금 화질이 아주 열악하지만 저는 이건 원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증 조서에 있는 사진만큼은 일단 원본이다 위조해서 위조한 사진을 얼른 찍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전문가님 한 번 보시죠 여기 위쪽에 녹색 부분 제일 위쪽 부분 아주 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가면 진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얼룩덜룩하기도 한데 아주 연한 부분은 아주 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만 나온 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한 장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장 나왔어요 여러 장 나왔는데 그 부분에 한 일부가 지금 하나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하게 울어서 투표지가 아무리 QR코드가 있어도 그거를 버렸을 것 같아요 처음 첫 장에 나온 거는 그런데 이런 거는 계속 찍다가 나온 거라서 그 중에 한 개가 나온 거라서 이렇게 된 거지 그 첫 장에서 나왔은 거는 진짜 엉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대법관이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사기치는 거지 저기 전문가님 그 접혀 있었다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비례대표 위쪽에 있잖아요 비례대표 선도 그렇고 지금 녹색으로 바탕이 있잖아요 바탕 그 바탕도 다 우그러져 있어요 다 우그러져 있어가지고 인쇄에서 메꿔진 거지 그냥 저게 따뜻하게 인쇄가 찍힌 게 아니라니까요 울어 있었다는 이야기시죠? 네 원본은 울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포토샵을 가지고 한 거는 그냥 편편하게 깨끗하냐 이야기죠 그거는 프린트를 구현하기가 힘드니까 구현할 수가 없죠 프린트에서 네 구현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구현합니까 조슈아 씨 또 계속 포인트 지적하신 거를 네 그래서 각도 문제는 각도 부분은 바보 멍청애가 아닌 이상은 신경 써서 했을 겁니다 약간 기울어진 상태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기울어진 게 기울어져 있어요 약간 기울어진 거는 그것도 내가 봤거든요 뭐지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 정도는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했겠지만 얼룩덜룩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거나 얼룩덜룩한 것까지 표현을 해버렸다면 앱선 프린터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토샵으로 만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쇄집에 가서 인쇄기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 인쇄기에서 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쇄기에 찍어서 프린터를 했을까요 조슈아 씨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인쇄를 일단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비례대표 쪽을 추가로 인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아예 한 방에 만들어서 한 방에 출력한 것으로 아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지 이게 내가 인쇄해서 다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인쇄가 엄청 진할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포토샵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한 방에 뽑은 겁니다 두 번 뽑은 거 아닙니다 그건 추정일이 다만 거의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포토샵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터를 프린터로 프린트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프린터물이라는 것은 망점 같은 걸 보면 이게 프린터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슈아 씨 그런 거죠 네 프린트로 보여졌으면 하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프린터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범죄를 행한 그런 대법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만큼 두려운 거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감정 결과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무모한 짓을 했거든요 거의 범죄자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데 이번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법관이 공무를 한 거니까 대법관이 공무를 한 거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조슈아님하고 박사님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인쇄나 프린터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쇄에서 만약에 종이가 달라붙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이거를 사람이 포토샵이나 얼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형태로 다 만드는 거지 어떻게 이게 인쇄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며 프린터에서 어떻게 이게 나왔을 것인가가 나는 의문입니다 진짜로 사람이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기 이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증거물 목록에 흑백 흑백 프린트가 웬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지금 확인해 보건데 이미 위조를 만들어 놓고 이미 위조를 만들어 놓고요 이 위조가 잘못되어진 특징이 보이지 않을 사진으로 두 장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장 이 두 장 다 지금 원본이거든요 조서에 있던 두 장입니다 이 두 장이 이 위조된 가짜 만들어낸 가짜 투표지의 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기 위한 의도로 컬러는 아주 작게 흐리게 그리고 흑백은 이 녹색의 음영이 안 보이게끔 음영을 조절해서 지금 흑백을 뽑았다 그러니까 이걸 이 조서를 만들 때 조서에 첨부된 이 두 개 이 두 개의 사진이 이 가짜 위조된 배춧잎 투표지 위조된 배춧잎 투표지에 이 중요한 특징들이 잘 안 보이도록 신경 써서 조서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조를 할 마음은 상당히 빨리 준비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열람 등사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딱 열람 등사를 신청을 우리가 했을 그 뒤 당시부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QR코드를 보면 QR코드하고 이 도장을 보면 빨간 도장은 잘 모르겠고 이 QR코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이 QR코드가 아니었어요 그 저기 농도 잉크 농도의 망점이 이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관위가 만약에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성관위가 살아나려면 얼른 이거 어거지로 엑소프린터로 위조해서 빨리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증거물 바꿔치기 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는 니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진심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니들 그렇게 할테면 해봐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니까 놀리듯이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대법원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최고기관인 대법원 안에 있는 그 증거물들이 눈뜨고 지금 봉인지를 봉인 떼어버리고 봉인을 애초에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인을 애초에 안 해도 문제인 거죠 봉인을 하고 난 다음에 떼어냈고 봉인을 없애버린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둘 다 똑같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봉인은 개나 줘버리고요 바꿔쳐놓은 겁니다 지금 영등포 의뢰에서 봉인이 엉망이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영등포 의뢰에 봉인이 엉망이 된 걸 결국 떼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 용지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용지에서는 분량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예전에 양상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봉인이 이상한 것은 분명히 의심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면요 그 부분에서 조시아님 생각이 맞는 게 맞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는 게 관외 사전에서 이발이 나온 부분을 칼로 잘른 부분이 나온 것은 분명히 봉인을 해제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잘렸다는 것은 그거를 이발이 나온 것을 칼로 잘려 낸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봉인을 해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도 강력하게 조시아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봤던 것들도 접착제로 두 개가 붙은 걸 억지로 떼어낸 흔적들이 막 보이거든요 다 보이죠 실제 투표 현장에서 그걸 과연 투표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그게 붙어있다고 투표 관리관이나 아니면 사무원이나 아니면 선관위 직원이 그걸 억지로 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다 분류계에서 통해서 다 나온 건데 어떻게 그게 다시 붙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아무리 위해 분류계가 들어가다가 딱 걸리면 거기서 찢어지지도 않더만요 더 이상은 본도 있는 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말이 안되지 그러면 조슈아씨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그 뭐 주변에 그런 자료나 이런 걸 모은 다음에 그거 작업을 하고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방송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총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배춘잎 투표지를 당일날 사진을 찍고자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심각성을 확실히 느끼고 변호사들이 뭐 3분 이상 가서 이건 분명히 찍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찍어라 라고 했는데 이미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뜯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봉인했다는 의미죠 봉인을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해도 문제고요 어쨌든 봉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호사분께서 겨우겨우 지금 두 달 가까이 돼가고 있죠 열람당사 신청을 요청을 해서 배춘잎 투표지를 확인하러 갔을 때 봉투를 봤을 때는 봉인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앞면에도 뒷면에도 절대 봉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뚜껑 열면 열리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당일날 봉인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거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안전성을 절대 이제 보장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원본이라고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왔다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얼룩덜룩 전혀 얼룩덜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확대를 했을 때 확대를 했을 때 QR코드 모습을 봤을 때도 그날 봤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조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QR코드에 잉크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테두리는 떡이 질 정도로 잉크가 좀 두껍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망점이 있었다 파란색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띄엄띄엄 있는 파란색 망점이 연하게 있었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 아닙니다 절대 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잉크젯으로 뽑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잉크젯으로 뽑은 겁니다 동시에 이건 잉크젯으로 뽑았다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잉크젯으로 뽑았으면서 동시에 이거는 당일날 봤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조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잉크젯으로 뽑았다는 말만 해버리면 아 그러면은 이 배춘입투 표지는 그러면 원래 잉크젯으로 실수로 오류로 뽑힌 게 맞을 수 있겠네라고 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배춘입투 표지는 지금 성관위가 이 엉성한 봉인지에 대충 봉투에다가 대충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뭐 마치 이제 준비가 됐어 이제 얼마든지 복사해라고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공개를 한 이 배춘입투 표지는 가짜입니다 앱선 프린터로 뽑은 거면서 원래에 봤던 우리 인쇄된 인쇄된 배춘입투 표지와는 완전히 다른 가짜고 앱선 프린터로 가짜를 만들어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제가 본 거 확실하고요 인쇄 전문가가 본 게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한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될 것이냐 빨리 이걸 빨리 지금 즉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카메라 장비 저장장 장비 이걸 만약에 대법원의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버까지 압수해서 서버를 다시 포렌식해가지고 이 이미지 복구를 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증거를 찾으려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라도 이걸 찾아내야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위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증거물 기록 보관소에 누가 출입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출입한 흔적을 cctv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증거물 보관한 사람을 취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 이 증거물을 제대로 봉인한 것이 맞느냐 취조해 보십시오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자기들에게 위조한 것을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걸 책임 소재를 물어가지고 왜 이 대낮에 어떻게 이걸 대놓고 대법원에서 이걸 바꿔치기 했는지를 분명히 이걸 물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관련된다 다 처벌해야 되고요 이걸 가담한 사람 선관위 그리고 대법원에 이걸 동조한 사람들 지원한 사람들 전체 다 파악해가지고 엄정하게 이걸 물어서 오히려 이 대법원에 위신을 세우고 우리나라 사법계관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대법원에서 위조를 가담한 사람 직접 위조를 같이 한 사람 이거 위조를 바꿔치기 하는데 용인해 준 사람 몰래 바꿔준 사람 다 찾아내가지고 다 우리나라 법형에서 가장 최고의 구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해야 될 조치를 이런 취해야 될 조치를 이건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관련자들 협조한 자들 다 찾아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해주도록 이건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지만 부정선거 별도로 이걸 정말 별도의 사건으로 강하게 이걸 고소고발을 진행해주고 검찰이 빨리 수사해주기를 강력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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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